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사법청수로 파격 지명했던 맷 게이츠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가 첫 낙마하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SNSX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이기에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 이름에서 스스로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나의 상원인준이 매우 중요한 트럼프 벤스 정권 인수작업에서 불공평하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워싱턴 난트국에 불필요하게 오래 끌고 가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철회 사유를 밝혔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자신에 대한 인준표를 실시할 연방 상원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감지하고 자진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동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맷 게이츠 연방 법무장관 지명을 수호하기 위해 트럼프 차기 대통령, 제이디 벤스 차기 부통령, 일론 머스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이 총출동했으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스캔들 상황이 악화되자 끝내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화로 게이츠 지명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는가 하면 벤스 차기 부통령은 워싱턴 의사당으로 직접 달려가 상원의원들을 설득했으나 결국 첫 낙마 사태를 빚었습니다. 맷 게이츠 지명자는 수년 전 하원의원으로서 동료와 함께 마약과 섹스파티에 참가해 당시 17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했다는 혐의로 연방수사당국과 하원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본인의 강력한 부인으로 연방기순원 피했고 하원윤리조사보고서는 공화당 하원위원들의 제동으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두 여성들이 민사소송 증언에서 17세 때 게이츠와 성관계를 맺고 벤모를 통해 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해커들에 의해 널리 퍼지자 인준의 부정적인 민주공양당 상원위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와 하원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40대 하원위원을 사법당국 총수로 밀어붙였으나 트럼프 2기 캐비넷 멤버에서 첫 낙마자로 기록됐습니다. 맷 게이츠와 함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벤스부 대통령과 함께 연방 상원위원들과 만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주장해 왔는데 그와는 상충된 감시카메라와 진술 내용 등이 담긴 경찰 보고서가 새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